하이! 인사하고 싶어 하이! 메리들 우리 V LIVE도 켰지로 왜냐하면 우리는 4년이니까 4th year anniversary 이렇게 그냥 끝낼 수 없지 다시 돌아왔지 질 수 없지 그럴 수 없지 Hello everyone 메리들과 더 얘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V LIVE도 켰습니다 트위터 라이브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건 약간 컴백 소통이었고 이번에는 저희 4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V LIVE도 마치겠습니다! 축하해 사랑해 아리가또 아리가또 Hello again Hi again 라이브는 언제나 좋아요 라이브는 언제나 좋아요 트위터 라이브도 좋고 V LIVE도 좋고 다들 오늘 특별한 날인가봐요 그렇습니다 Guess what it is 몰라요? 모르세요? Today is our 4th anniversary University Happy University 입학하셨나요? 안녕 잘 지내 I love you all 모모랜드 유튜브 개설도 하셨다고 맞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저희 유튜브 채널 모락모락이요 모락모락 모 즐거울락 즐거울락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 저희끼리 촬영이 되었는데 언제 공개가 되나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정말 재밌어요 저는 하면서 진짜 재밌어요 정말 너무 웃겨서 울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우리가 웃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웃긴 사람이 없어 제가 몇번 배꼽 잡고 웃었던 것 같아요 나는 웃다가 울었다니까 왜 저래 이러면서 눈물이 쏙 빼쓰게 웃긴 합니다 오늘도 볼 것 같아요 우리 유튜브 채널이 모락모락 소리도 있어요 모락모락 근데 외국분들은 다들 힘들겠다 모락모락 모락모락 흰유비 흰유비 오늘도 카와이 언니들 4주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다들 그대들의 새롭고 생기있는 모습과 에너지에 박수를 보내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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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이리로 갈게요 이게 솔직히 정면이 맞거든요 아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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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냥 찍었던게 기레스 도전하는거 찍었는데 모모한 도전이잖아요 네 맞아요 모모한 도전 조금 조금 나왔잖아요 장면들이 맞아요 이 그룹 오리발하고 뛰어가는거 너무 귀여워 파란 색깔 입고 뛰어가는거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재밌었어요 근데 거기서 숨은 저희의 재능을 막 찾고 그래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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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진짜 소소한 재미가 거기서 찾은 재능을 다른 데서 본적도 있으실거에요 맞아요 이게 살짝 숨보다 따란 따란 근데 제일 잘했어 역시 맞아 맞아 제일 잘해 그리고 거의 엄청 많은 분들이 보셨을거에요 맞아 맞아 그죠? 예스 스포이입니다 저희가 가서 Like & Subscribe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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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comment 러시아에서 온 팬이 맛이 사나요?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이에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5,000 5,000 5,000 5,000 소통이 워모랜드 언니들 안녕하세요 댓글로 남겨 아 댓글로 남겨 아무튼 여러분 저희 오늘 4주년인데 여러분 보고싶어가지고 또 유튜브인데 다들 4주년이 어때요? 소감이 있어요? 우리 네리들 뭐 네리들 네리들 소감을 들어볼까요? 네리들 소감을 듣고싶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으니까 오고싶어 죽겠어 근데 맞아요 진짜 어? 근데 우리 봉에 별명이 어디야? 메리봉 메리봉? 메리봉에 별명을 지어달라고 저도 아까 댓글을 봤거든요 메봉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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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서 시간차 빨라 어제와 오늘의 여전히 갈라 뭐야 왜지? 왜지? 왜 궁금하게 하는데 왜 두 분이서 얘기하시죠? 일단 저희 메리봉에 별명을 지어볼까요? 네 메봉이 메리대로 메봉이 메봉이 맞아 우리 옛날부터 봉 있었는데 봉의 이름이 없었어 맞아 메리봉으로 출발 맥스봉이 오? 귀여운데? 맥스봉 왜냐면 이거 최고로 이렇게 한다 맥스봉 괜찮아요? 메리봉이랑 해가지고 그 소세지요? 어 맞아요 맥스봉 맥스봉 메봉 메봉 메봉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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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좋은데 노래도 있어? 마부하이 마부하이는 뭐 주의사항은 먹지 마시오래요 그냥 주의사항은 어떻게 어려운 동안 기억이 잘 안 나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부하이 좋은 오 댓글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메리봉이 제일 잘 어울려요 메리봉?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알겠습니다 모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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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봉 모모 메봉 램봉 램봉 모렌봉 램봉 램봉 4년 넘 빠르다 진짜 아해구 아해구 아냐구 아해구 진짜 빠른 것 같아 지나보다는 빠른 것 같고 뭔가 근데 작년 3주년이랑 올해 4주년이랑 되게 느낌이 다른 것 같아 뭔가 작년 3주년은 아 진짜 데뷔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주년이라니 이런 느낌이라면 올해 4주년은 4주년은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한 것 같아서 1년 차이는 되게 시원해요 작년에는 진짜 우리 아직 정단추돌리 때가 든든해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와 진짜 4년 됐다 이런 생각이 좀 이제 들어서 그리고 아무래도 멤버들 다 올해는 진짜 활동에 재활이 너무 많았잖아요 맞아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올 한해 보내기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약간 올 한해 초에는 되게 많은 걸 되돌아보고 생각을 많이 했어서 더 이번 4주년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아 진짜 4주년이구나 라는 생각이 그것 때문에 또 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해외 팬분들을 만나고 이게 너무 당연했잖아요 한국 팬분들도 그렇고 그냥 만나고 당연했다기보다는 그게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못 하게 되니까 맞아요 진짜 뭔가 너무 아쉽고 특산은 브리핑 맞아 이렇게 진짜 일단 메리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면해서 만나지 못하는 게 너무 셀프고 아 쫄겨서요 왜요? 아 쫄겨요 아 진짜 시야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아 품했나요?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혼자 이렇게 뭐야 고맙게 되요 이번 컴백 진짜 기다려줄 것 같은데 고맙게 되요 이번 컴백 진짜 기다려줄 것 같애요 맞아요 이번 컴백 맞아요 너무 기다렸죠 너무 기다렸죠 진짜 1년동안 공백기가 있어가지고 거의 1년동안 공백기가 있어서 진짜 우리 메리들도 많이 기다린 분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진짜 많이 기다렸어요 사실 메리들이 제일 심심했을텐데 신심했을텐데 맞아 그쵸 왜냐면 또 너무 다 언택트로 지내가다 보니까 맞아 사실 이런걸 많이 했었.. 했었어야 했는데 네 활동 그래도 활동을 해야 돼 좀 메리들이 볼게 생기고 맞아맞아요 메리들이 모래들 보면서 어허 집에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또 귀여워 그렇게 못해줘서 맞아 저희는 17일날 다음주 17일날 저희 신곡 레디올라시 공개가 됩니다 아니 근데 그리고 사실 저희가 오늘을 맞춰서 앨범 컴백을 준비를 했었잖아요 메리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다음주에 나온다는걸 기대해주세요 맞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주인은 4년동안 똑같구나 아니거든요 많이 바뀌거든요 귀여워 잘한다 한별 같은거지 모모랜드 멤버들 중 누가 팔림들세유 음 팔림들 다음에 기네스에서도 또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기네스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거니까 앞으로 저희 유튜브 보시면되요 아니요 다음에요 곧 찍었나봐요 계속 할거니까 기네스를 지금 저 모란모란을 보면서 도전해봅시다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모란모란 멈췄어요 멈췄어요 고아야 이거 드릴게요 귀염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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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가 세죠 아니에요 근데 저희 멤버들도 은근 진짜 다 팔이 엄청 세서 나는 너희분은 팔 힘이 진짜 없어요 저도요 저도 팔 힘은 진짜 팔의 근육이 진짜 그럼 둘이 해볼까 저 진짜 약간 한번 약자 대결 해봐야지 약자 대결 손톱 뜨면 저 눈임도 뺏어? 찍히는 거 아니야? 서로 손톱에 손톱이 더 센 거 아닌가? 나윤이 나윤이 잘했어 하야보다 나윤이 진짜 잘할 거 같아 나윤이 진짜 잘했어 근데 내복 근데 제가 제일 셀 거 같긴 해요 맞아 팔 힘이 팔 힘은 앤씨랑 압력은 제가 맞아 맞아 저 다리 힘을 진짜 졌어요 맞아요 저기 잘할 수 있나요? 아 그 저 그 아는형님에서 와서 팔 씨름 나름 선방했어? 아니요 선방? 선방이 그거에요? 잘한 거 아니요 잘할 뻔했다가 계속 이렇게 우승부였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졌어요 아 주희 아영에서 나 보여준 모습 때문에 제일 셀 거 같아요 라고 하신 건가 봐요 아 아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나윤이 센트맨 찍은 걸 나윤이가 핸드백 치는 걸 봤는데 세겠죠 장면 아니에요 그래서 나윤이도 힘이 굉장히 세요 맞아요 다들 제 복싱 영상 봤어요? 아 네 어때요? 세 보였어요? 아 주먹이 세 보이지나 귀여워 보였어요 맞아요 하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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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하얏 하얏 멋있었어요 경우에는 캔니보루같이 맞아 맞아 꼬잭꼬잉 이러면서 꼬잉꼬잉 발에서 뼈뼉 소리 나 그래서 뿅뿅뽅뽅뽅 원래 씨름 잡으잖아 씨름 아 맞아 우리가 또 은메달 딴 사람들이잖아 모모라에다 씨름이지 뭐할까 모라다랑 씨름이죠 그런거는 잘 할 수 있어요 연식당 단발머리 카와이 감사합니다 카와이 귀엄 4주년을 메리들이랑 이렇게 함께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다 머리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컨셉에도 잘 맞고 다들 보시다시피 컨셉에 조금씩 발견? 공기? 변화? 그동안 어두운 머리 했던 친구들의 밝은 머리를 확 하고 맞아요 어두워졌어요? 맞아요 스위치 밸런스죠 밸런스 밸런스 빈현미가 지하철 광고 다 짓 줄어드는 소리들 맞아 지하철 광고 뭐야? 저희 지하철 광고 있어요 사진이야? 진짜? 어디요? 어디 갔지? 진짜? 가자 진짜? 가요 좋아요 찍어야겠다 다 같이 가면 되겠다 또 멈췄어 저희가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휴 내 귀에다가 봤다 아까 아툴 하했던 분 누구야? 아툴 아툴 날 보면 제 귀가 나일 것 같아 어? 다음에는 멤버들이 다 머리색 맞춰도 예쁠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근데 저희 정말 정말 이거 쿨턴 웜턴 이게 너무 달라가지고 다들 막 섞여있는 멤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나 1주일 해보고 1주일 해보고 맞춘다면 어떤 색을 맞춰보고 싶어요? 금발 금발 맞아 다 금발 할거면 금발이 제일 예쁘지 않나요? 금발도 톤이 달라 세대도 다 다른 맞아 근데 그것도 전 이걸로 할게요 이 금발로 할게요 그것도 귀엽겠다 나연언니 금발 진짜 궁금해 잘 어울릴 것 같아 잘 어울릴 것 같아 맞아요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약간 베이지 왜냐면 해보고 싶어 나도 그때 나연언니가 빨간색 머리 했을 때 그때 칼색을 했어야 했잖아요 맞아 진짜 예쁜말이에요 무지개로 맞춰주세요 무지개로 맞춰주세요 무지개로 맞춰주세요 무지개로 맞춰주세요 무지개로 맞춰주세요 무지개로 맞춰주세요 조금 곤란해 빨간색 했다 일단 있어 주황색 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다 하지 않았어요? 핑크도 했었고 파란색 아직 안했어요 저 파란색 하고 싶어요 나 보라색 했었고 남색 하면 되겠다 남 아 보라색 했구나 네 그렇네요 있네 있네 하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진짜 웃겨 여러분 오늘 저희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맞아요 수고하세요 티이터 라이브부터 오늘 이렇게 4주년을 비록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 다같이 하트 할까요? 카메라에 아 좋아요 메리들 캡처하라고 둘 둘씩 갈까? 그러면 좋아요 제가 둘 볼게요 이거 여기 둘 부터 잠깐만요 내가 입 귀여운 프레임을 좀 프레임? 네 프레임을 씌워줄게요 네 그래서 봉 이름이 뭐예요? 매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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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맥스봉 메리들이 골라주세요 저 맥스봉이야 나도 우리 투표하자 맥스봉이 좋다 손 하나 둘 셋 저 맥스봉이야 어? 다수결? 맥스봉이에요 저희에게는 맥스봉인데 과연 매봉이나 메리봉으로 골라주실까요? 저는 매봉으로 골라주실까요? 아 메리 괜찮아요 별명이니까 주님입니다 여러분 맥스봉은 그냥 먹을래요 일단 해주세요 맥스봉은 그냥 먹는거 해주세요 하트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우 귀엽다 휴티 아우 아유 아우 저희는 여기에요 이렇게 해주세요 대인언니처럼 갑갑니다 어휴 뭐야 하트 하트 하는거 아닌데 하트 하트 뭐야 아 둘이 대화 하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귀여워 저희는 셀카 모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너랑 느낌으로 밑에 빨개졌다 입수면 왜요? 손톱 빨개졌어 이거 어떻게 누가 한번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한번만 잡아주실 분 없지 없지 무슨 하트할까요 우리는? 이쪽 프레임 뭐야? 아니 프레임 너무 못 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레임 뭐야? 이게 뭐예요? 언니 선택지를 믿은 하트 빠이빠이 다 같이 인사할까요? 다 같이 먹을까요? 프레임 좀 꺼주세요 뭐가 있지? 프레임은 끄자 나 여기 이재이가 뽀뽀했어 뭐야? 귀여워 귀엽지? 이리 왔어 언니 자꾸 해달라고 해서 속섭했어 안녕 안녕 굿바이 고마워요.사주년 사랑해 사랑해 다들 이렇게 함정식에 빠질까요 여기? 응 빠지고 뽀뽀 소리가 아기 톡톡톡톡 뭐야? 이주이가 뽀뽀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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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